안녕하십니까 품질경영기사 산업기사 기초강의 이번 시간에는 개수치와 계량치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 개수치와 계량치 데이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개수치와 계량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루두루 품질경영기사 시험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가 통계적 품질관리 부분 있죠 거기서 확률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산치와 연속치라고 얘기를 하는 어떻게 보면 개수치와 계량치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도 적용이 될 것이고 또 추정과 검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계량치에 대한 추정검정 그리고 개수치에 대한 추정검정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또 뒤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관리도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도 부분에 가면 계량치 관리도가 있고 개수치 관리도가 있다 그리고 이제 샘플링으로 가시게 되면 또 계량치 샘플링 검사 그리고 개수형 샘플링 검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또 기사시험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신뢰성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도 우리가 계량치, 개수치 이렇게 나누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수치와 계량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두루두루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분리해서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보면 그러면 계량치와 개수치를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보면 우리가 개수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하면 개수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신의 가족 숫자는 몇 명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의 가족 숫자는 3명, 4명, 5명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걸 우리가 개수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어제 저녁에 집에 가서 손톱을 이렇게 깎다가 실수로 잘못해서 이만큼 잘못 깎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사무실에 왔더니 직원이 물었습니다 가족 숫자는 몇 명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걸 이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저녁에 손톱을 깎다가 이만큼 내가 잘라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만큼 잘렸으니까 우리 가족 숫자는 3.97명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지 그죠? 1명, 2명, 3명, 4명, 5명 이게 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품에 있어서도 우리가 분량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이게 끝인 것이지 예를 들어서 모서리에 이만큼 흠이 있다고 해서 분량 개수가 3.97개 이런 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개량치라는 거는 척정의 개념이에요 온도라든지 아니면 강도라든지 혹은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척정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길이라고 생각했을 때 당신의 키는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얼마입니까? 우리가 175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죠?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175.4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175.47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좀 더 정확하게는 175.479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이 소수점 이하로 내려갈 수가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개량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도라든지 아니면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봤을 때 물론 특정한 온도나 특정한 길이 같은 경우에는 한 점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우리가 척정을 한다고 보면 물론 점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소수점 이하로 무한대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결을 쭉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일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는 연속적인 값을 갖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량치라는 거는 온도 그죠? 그리고 수명 뭐 제품의 수명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길이라든지 무게라든지 인장강도 뭐 시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량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연속량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연속적인 개념이고 또 셀 수 없는 형태로 측정되는 걸 우리가 개량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개수치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예를 들면 우리가 주사위를 던집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눈의 숫자는 이렇게 묻는다라면 주사위가 정육면체를 가지고 있다라면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5, 6 이게 끝인 거지 그죠? 여기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2.7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죠? 2, 1, 2, 3, 4, 5, 6 떨어져 있는 거지 이해되겠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개수치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부적합품 수가 됐던 아니면 부적합수 사고건수 또 험의 수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거는 비연속적이잖아 그죠? 비연속적인 그런 양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셀 수 있는 어떤 품질 특성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수치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특징 비교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우리가 개수치가 있고 개량치가 있는데 개수 같은 경우에는 척증의 개념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부적합품 수라든지 부적합품 부적합품 수 아니면 뭐 결점수 결점수 기타 등등 셀 수 있는 개념을 우리가 개수치라고 얘기를 했고 개량이라는 거는 척증의 개념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무게라든지 아니면 길이라든지 혹은 강도라든지 아니면 뭐 수명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량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세는 거기 때문에 개수라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척증이 간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 또 개량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강도라든지 무게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걸 재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개수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다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는 거는 시간도 별로 걸리지 않겠죠? 굉장히 짧은 시간만에 셀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길이를 측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강도를 측정한다든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개량치가 소요시간이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당연히 개량치 이런 우리가 강도라든지 경도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는 거는 숙련을 요하겠지 그죠? 숫자로 세는 거는 그만큼 또 숙련은 요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량치일 때가 우리가 검사의 설계라든지 방법, 기록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복잡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수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수월하게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검사 설비 자체도 뭐냐면 개수치는 측정이 간편하기 때문에 설비 자체가 간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개량치는 거기에 비해서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설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징 비교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치와 개량치가 있는데 아무래도 개량치가 조금 복잡하다 그랬어요 그죠?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검사 개수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면에 개수치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수가 많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수치는 많이 조사할 수 있고 개량치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개수치보다는 우리가 검사 개수가 작아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개량치 같은 경우에는 검사 개수는 작지만 측정의 개념으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싼 설비가 사용이 된다 그랬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 개수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하나 둘 세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없다 즉 이용도가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개량치 같은 경우에는 검사 비용이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우리가 경도를 측정을 하다든지 인장 강도를 측정하다든지 복잡하겠지 그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거기에 반해서 부적합품 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는 거는 비용이 많이 안 들 수 있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개량치가 검사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또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 설비, 인원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개수치 같은 경우에는 검사 비용도 적게 소요가 되고 그리고 검사 시간이나 설비 또 인원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 비교 이제 보면 개수치와 개량치가 있는데 개수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숫자로 세는 거기 때문에 주로 보면 이거는 적합품, 이거는 부적합품 이렇게 구별하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 검사 단위를 합격, 불합격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개념이 개수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개량치라는 거는 개수형 데이터로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 개수치 데이터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단지 뭐냐면 이 개수치 데이터는 적합품, 부적합품 이렇게 구분해 놓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개량의 개념으로 바꾸기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 반면에 개량치 같은 경우에는 개수치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장강도를 측정을 했다 그러면 인장강도를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적합품이냐 부적합품이냐 구별도 할 수가 있겠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개량치 데이터는 개수치 데이터로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개량치가 정밀한 적정기기가 요구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개량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명 아니면 길이, 인장강도 이런 개념이라고 했듯이 이런 데이터들은 정규분포를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 주로 보면 우리가 정규분포를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